지금의 시기와 지금의 HLB 주가 위치를 봤을때는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겁을 낼 때가 아닙니다. 더 빼려면 한번 더 빼봐라 라고 배짱을 튕길 때다. 누가 배짱을 튕길 때냐? 지금은 주주들이 배짱을 튕길 때입니다. 지금 이정도까지 미친듯이 빼버렸는데 정말로 좀 악랄하죠? 악랄하게 지금 한탕 해먹고 내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주식으로 장사하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좀 들고 있죠.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더라도 이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될 만한 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약이 나오게 되면 HLB는 반드시 재평가를 받게 되죠. 반드시 이게 무려 항암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항암제 여러 회사들이 많이 도전을 하고 있죠. 오리지널 지금 FDA 승인을 받는 신약으로 도전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항암제 부분 지금 HLB가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이 리보세라닛만큼 성공 가능성이 큰 약물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없다. 없다. 적어도 리보세라닛보다 성공 확률이 더 높은 약물이 뭐냐 한번 가져와 봐 하면 없습니다. 지금 없다라고 보는 이유는 리보세라닛은 이미 나와 있는 약이죠. 나와 있는 약. 중국에서 나와 있는 약인데 중국을 지금 좀 우습게 보고 있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던데 절대로 우습게 볼 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이. 중국이 지금 사이즈가 미국과 유럽 다음으로 지금 중국이죠. 중국의 바이오 부분이 무지막지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죠. 시장도 엄청나게 큽니다. 글로벌 빅팜 회사들이 중국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큰 시장이고 그만큼 또 기술력이 우리나라보다도 우위에 있습니다. 우위에. 우리나라 지금 이 바이오 기술은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 이런 부분 보면은 중국보다도 밑에 있습니다. 기술력이 더 밑에 있죠. 밑에 있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봤을 때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날 정도까지 중국이 많이 올라 있죠. 그런데 그런 중국에서 지금 몇 년째 판매가 되고 있죠. 이제 7년째 판매가 되고 있는 약이 리보세라닙이다. 결국은 이 리보세라닙은 되는 약이라는 거죠. 되는 약이라는 거. 그중에 선낭암은 선낭암 같은 경우에는 이미 희귀화예품으로 지정이 되었고 가남 부분이 가장 크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시장이 워낙에 크죠. 이 시장은 가남 시장은 워낙에 큽니다. 워낙에 크고 그것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유행을 이끌고 있는 그런 부분이 리보세라닙과 가남의 중압의 이런 조합. 면역항암제와 VG8-2 표적항암제 이런 조합이죠. 그런 조합으로 지금 면역항암제가 더 이상 뚫어내지 못하는 그런 적응증을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보조제가 바로 이런 리보세라닙 같은 이런 표적항암제입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조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가남이라고 보시죠. 이 두 가지를 보는 시기다라고 봅니다. 작년 4월이면 위암이 엔데이 승인증 들어갈 것 같다. 이런 부분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다 그러면 이 위암 부분은 시기가 좀 많이 늦어질 것 같죠. 분위기상 데이터 피드백을 좀 받은 상황인데 그게 이제 상당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언제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죠. 시어도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거는 좀 오래 걸리겠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플러스 알파로 보면 되죠. 포기만 하지 않으면 이건 엎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보라살파로 이제 가지고 선낭암하고 가남을 볼 때입니다. 지금은 이제 4월 7일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5월달이 되고 6월달이 되고 7월달이죠. 이제 한 3개월 지나서 7월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제 선낭암하고 가남 부분이 이제 점점 뚜렷해질 만한 그런 시기로 점점 다가서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 위암이라는 부분이 딱 성공을 했어야 되는데 실패한 건 아니지만 제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검다리를 밟고 아주 스타트가 되었다 시작이 되었다 했으면 그냥 이제 기억가치가 쭉쭉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선낭암하고 가남을 보시기 한마디로 이제 실기가 조금 늦어졌을 뿐이다. 무슨 약이 어떻게 잘못되었거나 리버세라닉이 알고 보니까 없는 약이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대로 그냥 뭐 주저앉을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리버세라닉이라는 그런 약물이 그 정도로 그냥 뭐 해가지고 위암 하나 해다가 데이터 수집이 좀 늦어지고 해서 이 회사 끝났구나. 그런 회사는 아니라는 거죠. 다만 그렇지만 여기는 지금 뭐 이 대표이사가 주주의 편이라는 부분은 도저히 이거는 찾아보기 좀 어렵다는 거죠. 주주의 편에 서서 일을 하는 거인지는 정말로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정말 물음표고 여긴 아주 큰 세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세력의 입맛에 맞게 지금 회사에서 계속해서 그런 스탠스를 서주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없죠. 그런 상황이 여기도 기획된 이런 하락이 일어나고 나서 무증 뭐 한다 해서 생명과 같은 경우는 100%나 끌어올렸죠. 그 정도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힘이 있다는 얘기고 한 번 크게 끌어올리고 이제 크게 또 끌어내리고 크게 끌어내리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의 위치라면 이렇게 끌어내려 졌지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매우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갈지 아니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그렇지만 때가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 지금 이렇게 끌어올리는 힘을 봤을 때 이 무증 나부랭이 가지고도 이렇게까지 끌어올리고 생명과 100%까지 끌어올리는 이런 힘을 봤는데 여기에서 선낭함하고 가남이라는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 얼마나 강한 모멘텀이 될 거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뭐 안 될 만한 약을 가지고 세상에 없는 약을 가지고 이제 이거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열심히 연구 개발해서 이런 조합 X하고 Y 조합을 했더니 Z가 나왔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약을 가지고 이거면 아마 될까요? 이런 상황이 아니죠. 이미 아주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만든 데 성공을 한 그런 약을 가지고 하고 있죠. 그래서 상서제약은 리보세라닙을 대는 약이라는 걸 아니까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죠. 그래서 한 300개 넘는 그런 적응증으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임상하고 있죠. 그래서 각종 완전간의 소식들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대세가 캄넬리 주막과 리보세라닙의 조합이라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전세계적인 트렌드죠. 그리고 항서제약도 글로벌로 나가고 싶어 합니다. 당연히 나가고 싶어 있죠. 거기에서 중국에서만 계속 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려고 하면 에이체비의 리보세라닙이라는 이런 발판을 반드시 밟아야 되죠. 반드시 반드시 밟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거 다 뭐 되든 안 되든 나는 모르겠고 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리보세라닙의 선낭암하고 딱 간암 딱 두 개만 본다고 해도 지금 주가는 아주 밑으로 많이 언더슈팅이 된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증선이 가지고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증선이가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아주 크게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뭔가 진짜로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빨리 해가지고 벌을 주면 되죠. 진양호 회장 이리로 와봐. 너 이때 주까지 한 것 같은데 증거 있으면 증거 가지고 말을 하면 되고 증거가 없으면 빨리 해결하고 끝내야 됩니다. 증거 증거가 없는데도 이렇게 끌고 있다. 이거는 완전히 생양아치죠. 생양아치 지금 증선이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끌고 가고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리버세라니비라는 이 약물은 이미 나와 있는 약물이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증선이 가지고 자꾸 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HLB라는 이 회사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답니다. 못하는 거죠. 결국 이제 선남하고 가남을 보고 가도 될 만한 위치 여기까지 왔다. 지금 4월달이니까 이제 1년 정도 보고 간다 그러면 이제 가남을 보고 가는 거죠. 이제는 가남을 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또는 선남을 보고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대상에 삼성 데이터가 나오고 그 데이터 모아가지고 그 데이터가 잘 나왔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다 수집해서 엔덕이 승리천 들어가 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가남하고 선남을 보고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주가의 위치는 아주 지금 낮게 평가가 되어 있는 위치다. 그래서 계속 눌러댄다고 하더라도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얘는 내려주면 항상 올라 내리면 항상 올라가죠. 내리면 올라가면 내리면 내리면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선남한 부분 하고 가남한 부분 보고 가다가 위안부분이 이제 어느 시점이 되었는데 데이터 이제야 다 됐다. 라고 하면은 데이터 다 모아서 신청을 하는 순간 모든 악재는 다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아주 간격한 급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딜레이가 되었을 뿐이다. 그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 정도로 보고 가면 되죠. 어차피 약은 될 만한 약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